보안 아폴로님 주계약의 특약으로 재가급여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연계조건은 없나요? 연계조건은 없구요 기본계약이죠 상해 사망 빙 질병 사망 빙 중증 시리아염수 3점 중증 치매 시의 생활자금 5만원으로 가입이 되겠습니다 매월 생활자금 물론 중증 치매 보장받기 힘들죠 예전에는 중증 치매 생활자금 20만원이어서 보험료가 비싼데요 지금 현재는 4분의 1토마 5만원으로 최저금액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도 저렴하죠 재가급여 예전에는 30만원인데 지금은 50만원으로 통크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99가보자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성 질환은 나이가 어려도 걸리면 장기요약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약 등급 65세 전이라고 할지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호전되지 않으면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성 질환은요 21가지인데요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경색 아니면 치매 알차 아니면 파킨스 이런 6개월 동안 호전되지 않으면 3등급에서 4등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등급은 치매구역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6등급 5등급 11급